잘 지내셨어요? 왜 대답을 그렇게 잘 지내셔야죠? 좀 엉뚱한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다시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돈과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누가 혹시 천 유로 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 저 절에 가라 그러면 가실 거예요? 아 천 유로가 좀 적어요? 교수님 만 유로를 올릴까요? 옮기실래요? 여러분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 결코 배신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켈런 한빛 공동체에서 배신할 분 없겠죠 그런데요 오늘 설교에서 소개할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아니면 더 강한 자신감을 갖고 결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과오를 저질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했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인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베드로의 부인이 우리의 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세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베드로의 부인이 우리의 부인 베드로의 부인을 갖다 우리가 데리고 살란 얘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부인이 그죠? 우리의 부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왜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부인한 주요 요인이 뭘까 그 요인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그 베드로처럼 그것을 우리가 그 요인을 우리 삶에 지배해당하지 않게 우리가 뭐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왜 부인을 했고 그 요인이 도대체 뭔가 이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네 보금서 사보금서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내용이 조금은 필자마다 강조하는 점이 있어서 조금은 차이 있지만 내용은 대동 소유합니다 전체 내용을 압축해 보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지금부터 베드로가 부인한 내용을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어느 사건 이후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많은 백성이 따르니까 누가 긴장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는 가론 유다가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의 첫 번째 부인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이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잡혀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 두 명이 같이 가셨어요 한 명은 베드로인데 또 다른 제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그걸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이 가는데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 중에 사도 요한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대사장하고 친분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그냥 무사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입구에서 저지를 당했어요 못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입구에서 기다리는데 그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다시 나와서 거기서 지키는 종에게 아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여자 종이 베드로를 보니까 뭐예요? 어디서 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너도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아니다 나 예수님만 모른다 이분하고 모르는 관계다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는 두 번째 부인은 요한복음 18장 25전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부를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데 나는 아니라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제 날씨가 추워서 밤이 되니까 추워서 숯불을 펴놓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에 숯불을 쬐서 얼굴에 비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 종의 질문했던 내용에 동의하는 질문을 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물어봐요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아니라 난 예수 몰라 두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부인은 요한복음 1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 그냥 잤습니다 그러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칼로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귀가 잘린 사람이 우리가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그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귀를 자를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분명히 그 사람은 베드로의 얼굴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그 사람이 자기가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의 제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뭐라고 부인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세 번의 부인입니다 이 세 번의 부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인하니까 닭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네가 닭이 두 번 울 때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 소리가 떠오른 거예요 또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저 사람 몰라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서로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것을 보고 3년 동안 내가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배관한 자책감으로 심히 통곡하는 사건 이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까요? 그 요인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냥 통상적인 요인을 밝히는 방법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행적을 추적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요인 다섯 가지를 밝혀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요인이 하나하나 요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요인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 요인이 다른 요인의 원인이 되고 또 다른 요인은 또 다른 요인의 원인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도미노 현상입니다 도미노 현상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십니까? 도미노 아시죠? 한때 한국에서는 광고도 있었어요 어떤 페인트 회사 광고에서 하나가 뭔가 쓰러지면 다른 도미노가 넘어져가지고 마지막에 큰 사건과 결과를 일으킨 게 이게 도미노 이펙트죠 지금 다섯 가지 요인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평면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한 도미노가 쓰러지니까 한 요인이 일어나니까 다른 요인이 또 일어나고 다른 요인에서 마지막 도미노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현상을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도미노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는가 첫 번째는 자만심으로 자만심 자부심으로 가득 찬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요 여러 가지 제자들의 비교에서 여러 가지 특징인데 베드로는 한마디로 특징을 만나면 평상시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확신에 찬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먼저 말을 꺼내놓고 나중에 그 말을 수습하는 데 많은 시간과 후회를 보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대표적으로 자신감에 찬 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강하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 번의 경고를 줬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그런 일이 결코 나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나를 너희들이 다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야구보와 요하는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찬 말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의 교만은요 베드로의 교만 내가 확신에 찬 자신감과 자부심을 통한 그 교만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했어요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니까 지금부터 사단이 너를 공격할 거니까 조심해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믿었고 나는 그럴 일 없어라는 자신감과 확신에 찬 교만이 결국은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분에 비해서 뛰어난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장점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한빛공동체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점 우리 한빛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 뛰어난 점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뛰어난 점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교만하게 그것을 사용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결국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선 고린도우서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로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바울 선생님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강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도한 역사 갈라서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시면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의 강함을 자신 있게 생각하고 그걸 교만한 마음으로 사용할 땐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강함이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게 뭡니까 사탄의 공격 대상이 돼서 베드로의 부인이 우리의 부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첫 번째 도미노는 자만심으로 가득 찬 베드로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트립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뭐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결코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의 기도를 권유합니다 기도를 막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권유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할 때는 죄송합니다 뒤비져 자고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는 깨어서 난리 법석을 일으키고 영체기사이클이 너무나 안 맞은 거예요 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삶을 영유할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세리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평상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오신 성도님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오면 뭐예요 목사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왜 오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왜 새벽기도 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잘 운영하고 모든 피로를 내가 잘 통제할 수 있었다면 새벽기도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기도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교만해지는 도미노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도미노를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뭐예요 예수 그리소를 부인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뛰어남을 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부인이 우리의 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교만이라는 도미노였어요 이것이 넘어지니까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도미노를 넘어뜨렸어요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삶은 충동적인 삶 육신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충동적인 삶입니다 베드로의 충동적인 삶의 대표적인 것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이 충동적인 삶인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덜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 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베드로가 칼을 이용해서 말고의 귀를 자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짓는 것이 상당히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뒤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짓는 거면 제 뜻을 적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는 것이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는데요 육신하세 행하고 충동적인 삶을 사는 즉 베드로로 대표적인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기도하라 그러는데 잤습니다 자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로운 유다와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결박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어요 자고 있다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뭡니까 말고라는 사람의 종에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요 누가 보면 2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쭤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면서 쳤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칼을 베드로가 꺼내서 말고의 귀를 치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이자의 귀를 치리까? 하면서 쳐버려요 치리까? 하면 대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쳐라 그러면 치는 거고 치지 마라 그러면 쳐야 되는데 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치리까 하고 쳐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형식적인 말이었어요 자기의 머릿속에서 이미 행동을 할 거로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특징입니까?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육신의 행동대로 살아들인 사람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산다면 베드로의 부인이 우리의 부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교만이라는 도미노였어요 이게 쓰러집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삶의 도미노가 또 쓰러집니다 세 번째 도미노가 뭐예요? 충동적인 삶을 사는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세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니까 네 번째 도미노를 칩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뭡니까? 멀리서 줄을 따랐습니다 멀리서 누가 보면 22장 54절에 보면요 누가 보면 22장 5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이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스승님이 잡혀가니까 따라는 가야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짝 붙여서 따라가다가 뭡니까 자기도 예수의 일당으로 생각해서 잡히면 자기도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안 따라가자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수제자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님이었고 3년 반 동안 우리가 같이 지냈는데 그분이 잡혀가는데 안 따라가자니 또 한편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 멀찍이 따라간다는 얘기가 요새 우리가 쓰는 버전으로는 뭐예요 한 발은 교회당에 한 발은 세상 속에 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서 한편으로 불안하니까 또 멀찍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기는 원하지만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요정도까지만 선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삶이 그거죠 예수는 믿습니다 스승이니까 따라가기는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자기의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교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짐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음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멀찍이 줄을 따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생활에 둔다면 베드로의 부인이 우리의 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를 쓰러트립니다 그 다섯 번째 도미노는 그릇된 장소에서 적과의 교제입니다 교만했습니다 이 도미노가 쓰러지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은 도미노가 쓰러지니까 충동적인 삶을 사고 자기 뜻대로의 삶을 살고 이 자기 뜻대로의 삶의 도미노가 쓰러지니까 멀찍이 줄을 따르고 멀찍이 줄을 따른 결과가 뭡니까? 잘못된 장소에서 적과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18장 1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당시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낮에는 엄청 날씨가 덥습니다 사막 지역이니까 밤에는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불을 펴놓고 옹기종기 모여서 그 불을 지금 겹불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지금 불을 쬐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 군중들 사이에서 같이 앉아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 나누고 있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불을 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작당하는 적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하고 있어요? 같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멀찍이 따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야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뭡니까? 자기의 안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안의가 아니고 자기의 안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를 사랑하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지금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이 뭐냐면 숯불을 만들어서 쬐고 있어요 세 번이나 숯불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뭡니까? 우리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소리를 세 번 반복하는데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적들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절대 교제해서는 안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절대는 우리가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로 우리가 어떻게 전파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설사 비난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로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로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하게 영향을 미쳐야지 그들의 영향 그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제는 필요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 체계는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도미노가 다섯 가지가 쓰러졌어요 첫 번째 도미노가 뭐였어요? 교만이라는 도미노예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 공동체의 잘남들 이를 겸손하게 처리하지만 이게 교만으로 작동해요 교만이라는 도미노가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도미노가 쓰러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세상을 살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고려치 않냐고 내 뜻, 내 시기,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들이더라는 얘기죠 내 뜻대로 사는 도미노가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충동적인 삶을 살고 예수 그리소를 멀찍이 따라가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벌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온전히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헌신하기는 두렵고 한 발은 교회당, 한 발은 세상에 그런 결과가 바로 뭡니까? 이제 적과 교제하게 되죠 그 결과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소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알지 못한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저주하며 맹사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베드로의 부인이 우리의 부인이 되지 않을 것인가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배반한 제자가 두 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롯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였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배반을 계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를 배반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그런 부인은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기 싫지만 비고의적이지만 예수를 부인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오늘 예배드린 분 중에 가롯 유다처럼 예수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팔고 이용하려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는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그러면 예수 그리소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것인가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도미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도미노가 쓰러지면 다음 도미노가 영향 미치고 그 다음 도미노에서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예수 부인이라는 도미노가 안 쓰러지게 할 수 있을까요? 도미노가 쓰러지더라도 처음에 도미노가 쓰러지더라도 중간에 있는 도미노가 굳건히 서 있으면 이게 안 쓰러지면 그 다음 도미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사 교만해도 열심히 기도하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소를 부인하는 경우는 안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기도할까요? 아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기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친근하게 따라다닐까요? 아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베드로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으면 마지막 예수 부인이라는 도미노는 결코 넘어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적인 도미노 이펙트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떨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너무나 장점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너무나 뛰어난 점이 많아요 신앙의 연수 한빛 공통체 구성원들의 지적 수준은 왜 이렇게 높아요? 왜 성가대는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잘람과 우리 공동체의 뛰어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단은 그걸 파고들어요 파고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잘람과 공동체의 잘람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에 부인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겸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식해야 돼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잘람 우리 공동체의 뛰어남을 우리가 겸손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의 빌미로 잡아서 공격을 대상으로 잡아서 공격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람과 뛰어남을 주신 건 감사하게 받아들이되 겸손하게 그것을 활용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